이렇게 해서 집에가서 부쳐서 다 뜯을때 그러면 오히려 난데 저희 집이 지방입니다. 창원가서 부쳐먹는데 저녁으로 먹으라고 따뜻하게 먹으라고 이렇게 따뜻하게 안되는거에요? 네 이렇게 해야해요 여기 계란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거에요? 네 계란물을 이렇게 해서 하는거에요? 연주가 너무 좋잖아요 예전에 국민들 ridicul 두분이 제거하고 노추를 Screen 조금 달려가지고 오이 고꽃수 으유 잠시 후 도마토봉 필껍수 네 우리 손님들 저쪽으로 오세요 편악 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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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there. 실패 첫 번째 오! 너무 많으면 뭔가가 있어요. 여기 이게 부침개 뭐지? 맛있어 마깅기 반깨 마약은 드롭 왜 이렇게 먹는 거니까? 그냥 나만식으로 먹어요 너랑 먹으러 먹으러 오게 됩니다 너 어디가? 너 어디서 먹을지? 너 어디서 먹을지? 너 어디서 먹고? 너 어디? 너 어디서? 고기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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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을까? 이거 먹을 수 있을까요? 네 자, 먹어봐요 진심으로 어디가? 어디가? 고기완자 고기완자 고기러 고기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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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응, 내가 앉아 너에게 물어봐요 당연히 물어봐요 고기가 궁금해 고기완자 고기완자 뭐지? 뭐지? 어디? 너무 맛있어 와, 거똥! 거똥! 와, 거똥! 여기! 여기! 여기 앉아서요 여기 앉아서요 림베더 간장 드세요 알았어요 이거 게자이체 오! 게자이체 오! 게자이체 오! 아, 고기! 간장 같은 거 간장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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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 일참, 수요 고기! 명장 부터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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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파티 가자? 없어? 뭔가 먹을거에요? 아니요 아니요 이거 좀 봐봐 네 그런거 먹으라는거 아니야 한통씩 많아 먹어보고 약이 아닌거 같다고? 응 이거 먹을거에요? 이렇게 이거 먹을거에요 이거 먹을거에요 근데 굉장히 가격끼리 정말 맛있어 정말 맛있어 사실 저는 약간 고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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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소하고 같이 먹을거에요 한 번 더 먹을거에요 한 번 더 먹을거에요 다른거에요 이렇게 이렇게 한 번 더 먹을거에요 한 번 더 먹을거에요 한 번 더 먹을거에요 여기가 요기 진짜 이 스토리에 넷플릭스에 있는거죠? 뭐라고 말하는거죠? 넷플릭스? 왜? 넷플릭스에요 왜? 넷플릭스에요 아니요 왜 거기서 뭐하는거죠? 구경 구경이요 이 스토리에 있는거죠 제가 이 스토리에 못 봤어요 여기 반짝도게만 나오세요 여기 반짝도게만 나오세요 여기 반짝도게만 나오세요 여기 반짝도게 하나 있어요 여기 반짝도게만 나오세요 주위주 하우시 통 Bonus 하고 모니아 가만있어봐 날이거 좋아요 아 앗 주골으로 나와요 여기 안 나오고 있으면 아니요 학생이 안 나오고 있으면 아니요 여기다 나갔는데 나왔어요 3초 전쟁 타입 없이 2개 나가요 과일 칼국수는 칼국수입니다. 칼국수는 부드럽고 설탕이 되어봅니다. 계란을 만들后, 계란을 자르세요. Shelley 만들기 위킹이에요. 야채가 만들어요. 야채는? equation, 야채가 만들어요. 아아... 아아... 칼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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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국수는 누그를 많이 차는 감사합니다 수프 그치다 누그를 에어린 아아 장두욱 주케니 동тя tail 헐 투표 슈트 뉴 매瑕 넷플릭스 특히 당봉식이 유명한 당봉식 김치맛이 아주 아름다워 꽃이처럼 너무 달고 우리 비비빅스 포장료 네 하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